어우 자 오랜만이네요 리그모어 이어서 가야죠 왜 못 뛰어 저번에 리그모어를 구하고 말라카스까지 만나고 왔죠 이번엔 주말에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요즘 게임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주말마다 숙련도 노가다를 했는데 이제 누가 달 필요가 없잖아요? 레벨도 충분히 높고 아마 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대화좀 하자 눈이 왜그래? 시체야? 리그모어 어때 왜 이 상태를 너한테 확인해? 아 엄마는 저기 나면 되는거 아냐? 야 너 떠났다면서 벌써 왔네요 만원 줘야지 잘 돌봐주길 바래 인골과 카시오스는 이미 돌아갔나 하긴 자리가 한자리밖에 안 비웠거든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전이몬을 파괴하고 리그모어를 구출했어 말라카스였어 어떻게 망한거야 보예시아의 말대로 아주라이파멸로 인장석을 파괴했어 또? 아 옆에서 활질이나 해라 도움도 안되는거 같은데 비둘기 보내 비둘기 마법으로 보내던가 텔레파시 아 니가 말하는거니? 까악 시군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건 비롯때문이 아닌가 아 아 배불러 밥먹었더니 방금 어 왔냐? 멀쩡하네 야 어우 보기좋아 머리카락좀 봐 야 머리카락 잘하니까 너무 좋구만 메마른 들판에 꽃이 자란거 같구만 야 뭐야 쟤 왜저래 내가 구해왔는데 머리 다시 밀어볼라 왜 만원 주세요 가게 만원 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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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만원 나가게 아이씨 아이씨 아침까지 수면하고 오라는거죠 마커가 떠있네요 밑에 내려가는거겠죠 설마 설마 했다 내가 이거 처음 봤을때 눈치도 못챘거든요 근데 녹화 올릴라고 음악 깔라 음악 넣을라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구요 설마 설마 했다 내 자린가 설마 설마 했어 진짜 바렌다르 자린줄 알아서 바렌다르 있길래 고양이 자리 야아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냐 하.. 지금 아침이야 심지어 뭐 자고와 두 시간만 자 뭐 아이씨 아이씨 어디갔냐 이렇게 보내도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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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이나 가져가 검 죽게 가져가와서 뭐야 어딨어 말 왜이렇게 많아 닭도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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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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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bola 그녀는 계속 지켜봐요. 그녀는 계속 지켜봐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지켜봐요. 그녀는 계속 지켜봐요. 그런데 항상 제 시감도 가고 싶어요. 그녀는 벌써 지나도 어려워, 그녀는 조금 다른 이유에 맞게 말해봤어요. 제가 다른 것도, 그녀는 항상 속에 빠진 것 같아. 그녀는 물론, 그녀는 그녀는 없는데,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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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 함께 살게,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일을 가게, 저는 13살이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가도 되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필요해 드래곤보니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고 있어 나를 죄송합니다 머리를 정리하겠다 산책하면서 아...씨 또 데이트냐? 가자 빨리 아 보고하면 돼? 난 그냥? 알아서 기억 찾고 와 드래곤보니 료 어 일단은 너에 대해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 감정적으로 어 그냥 마음의 상처 깊으니 기억을 되살리는데 오래 걸리겠지 나에 대해선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계약서 써 놨어야 됐어 15,000 골드 그녀는 윈터홀드 대학에 가고 싶어 하더군 어 야 이거 지명숲에 사라졌으면 메인캐스트도 되겠네요 어 다행이죠 안 되려나 또 탈모어는 수정이 돼야겠어 시군 뭐? 강철대검을 왜 줘 아주로기 팜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검이지 어? 어? 아 그냥 검이죠? 어 데미지가 너무너무 놀랐어 어디가서 또 납치 당할라고 야 미쳤어? 어? 어 요즘 너무 바빴더니 키자마자 졸리네 큰일났네 이거 얼굴이 왜 또 이상해졌냐 그래픽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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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있는데 갑자기 앉던 그 상황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갓뿐 데이트 편 여행했던 장소 다시 방문하는게 도움이 될 거래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야 네가 가보고 싶어 했으니까 아 제발 순간리동으로 가게 해줘 부탁해 부탁합니다 하핳 하핳 제발 날 걷게 하지마 나 오늘도 시간이 애매하단 말이야 어차피 편집해야 된다고 가면은 가자 잘 어울려 아 괜찮아 괜찮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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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내하는거겠죠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뭐 까지까 한번정도 가줄만하지 두번은 안돼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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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